시험을 망쳤어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 받아서 호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빡빡이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 걸 또 쥐고 기록을 깼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셨어 다음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가끔 아파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 엄마 단서리 바가지 돈 타령 숨이 막혀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 시험성 적하신 건 아닐까 오늘의 뉴스 대답부터 노략시된 이 시대에 아빠들이 많다는데 아빠 뭐해? 혀 끝을 짓 짓 짓 짓 내 자신은 엄마와 내 눈치를 살피는 우리 아빠 늦은 밤중에 아빠의 한숨소리 옆에 신나게 코 골며 잠꼬대하는 엄마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일도 회사에 가기 싫으실까 아침은 오고 또 엄마의 잔소리 도시락은 아빠 꺼내 꺼두게 아빠 조금 이따 또 거기서 만나요 오늘 누가 이기나 겨뤄봐요 승부의 세계는 어우 너무너무 냉정해 부녀감도 소용없는 오락 한판 아빠 있네요 나 아빠를 믿어요 아빠 곁엔 제가 있어요 아빠를 알 수 있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아빠를 Native 아빠를 아는 ut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